자, 서술형 대비 문제 예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1과 같이 아래에 이웃하는 두 칸의 식을 더한 것이 바로 위에 칸의 식이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 1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치? 자, 그림 2를 보니까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두 개의 칸을 더하면은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칸의 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니까 이 왼쪽에는 x가 써져 있고 오른쪽에는 y가 써져 있는데 그 x하고 y를 더했더니 바로 위칸, x 더하기 y로 채워졌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니? 좋습니다. 그 규칙을 이렇게 그림 1에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규칙을 그대로 그림 2에도 적용을 시켜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문제 계속 읽어봤더니 그러면 그림 2에 가하고 나의 알맞은 식을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림 2를 한번 보니까 일단 맨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라는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야? 그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는 두 칸, 즉, 가라는 식하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2라는 식을 더해서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 나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맨 위에 있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2를 반대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가식을, 가식, 가에 해당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단계에서 이 가에 알맞은 식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라는 식에서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5x 더하기 2를 통째로 빼줘야 되니까 괄호를 쳐야 되겠죠? 통째로 빼더니, 그렇지, 빼서 계산해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계산했더니 이 가식에 들어가는 가에 해당하는 식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나에 알맞은 식도 한번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치? 자, 우리가 바로 방금 전에 구했던 가에 해당하는 식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었는데 그 마이너스 3,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 마이너스 3x 더하기 왜 글씨가 또 안 써지니? 아유, 이렇게 글씨가 못생겼어. 다시 한번 쓸래. 어우, 짜증나. 그치?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은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칸 즉, 나에 해당하는 식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밑에 있는 두 칸에 해당하는 식을 더해서 이게 나왔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나에 해당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가 바로 2단계의 풀이 과정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 알맞은 식은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마찬가지로 통째로 빼주니까 괄호를 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빼줘서 계산했더니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왔다? x 더하기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에 해당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좋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식하고 나에 해당하는 식을 그냥 각각 구하라고만 했으니까 그대로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가에 해당하는 식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나에 해당하는 식은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에 해당하는 유제 2번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어? 오케어?